여러분은 로케이븐을 나와 루트활로우와 셰일버로우 사이에서 사라진 동물장수를 찾아야 합니다. 이 동물장수는 셰일버로우에서 루트활로우로 가는 중에 실종이 된 것인지, 루트활로우에서 셰일버로우로 가던 후 실종이 된 것인지, 그에 대한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루트활로우와 셰일버로우, 혹은 아이비데일로 가서 동물장수에 흥분! 가이빙님 질문이 있습니다! 이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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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! 니! 뒸! 감사합니꺼! 이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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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! 니! 뒸! 아, 무슨 질문입니까? 아이비데일로 있을 것 같습니다! 뭐예? 이상입니다! 감사합니다! but 이 사수가 도문대 사수는 이 사수밖에 모릅니다! 아이는 입 아는 абсолютно 동숭재비를 돕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슈퍼자 그 귀 알레르기 있습니다 아다한 사자 여왕님 국제 박제다치 아침에 몸에 힘을 넣어 들어가면 나는 텅텅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살삭삼겸님 부르시면 안됩니다 저 바지에 오심사겠습니다 나 짤까딱 하면서 흘러내리던 그것은 아키라스에 반에 닿습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뭐 뭐하는거야 아이 에헤이 여기에는 태아에 걸고 싶습니다 이리 오봐라 저러기는 그냥 넘어지고 아 시발 아 조용히 하라고 나만의 작은 회색 고양이 오우 세탁에 신선한 말씀이시다 성적한 얼굴은 더욱 성적한 표정은 어떤 Miz 룬은 저기 This なんか 똑같이 이 룬은 룬은 이 technici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